음악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해석하기 대단히 쉬울 것 같지만 영어 초심자들은 문장의 형태가 더 복잡한 3,4,5형식보다 오히려 1,2형식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형식 문장의 경우 단순히 주어 동사가 아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독해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일형식 문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구문들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시죠. 메터는 명사로 쓰일 때는 문제, 물체, 사물 등의 의미로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독해와 회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으니.. 오는 중의 외국음식 문장을 Palmer 참 하신다면 알게 확인해주시면 안해 오 믿 Knockshyye 오는 resource ondo 그런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들은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사수식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교재를 보시고 다음의 문장들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모르는 단어들은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사수식어구는 장소, 방법, 시간 등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위 예문들은 모두 밑줄 친 부사수식어구가 없어도 그 자체로 문장의 핵심 내용에 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사수식어구가 있으면 말하는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때때로 이 예문처럼 일형식 문장에서 부사수식어구가 없으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리아 라이즈,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리면 한국은 위치에 있다 아무래도 의미가 어색하죠? 일형식 문장 중에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부사수식어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장의 5형식이 아니라 문장의 7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수식어구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형태의 문장들을 따로 떼어내서 문장의 7형식으로 좀 더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장의 7형식보다는 문장의 5형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와 구분해서 설명한 바 있지만 동사들 중에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 다 쓰이면서 의미가 크게 다른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석에 유의해야 할 동사들을 예문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는 타동사로 쓰일 때 보통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 자동사로 쓰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Any book will do if it's interesting 이 문장을 만약 재밌기만 하다면 어떤 책이든지 한다 라고 해석하면 대단히 어색하죠 이때 동사 두 뒤에 목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자동사 두는 괜찮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문장은 만약 재밌기만 하다면 어떤 책이든 괜찮아요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낯선 행성에 착륙한 탐험대원들이 생태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을 채취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면 되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that'll do, this will do 이 표현을 씁니다 자동사 두는 독해 지문과 회화 표현에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이 예문은 수능 특강에 출제된 한 문제의 지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Go Green은 환경친화적이 되다라는 의미로 Going Green이 동명사주어로 쓰여서 환경친화적이 되는 것은 페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페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에요 이 독해 지문의 내용은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철저한 정화시설을 갖추었는데 이 새로운 생산과정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페이는 타동사로 쓰이면 돈을 지불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내기에 져서 친구들이랑 먹은 점심값을 내가 다 지불해야 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페이가 자동사로 쓰이면 이익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틀리기 쉬운 문제에요 환경친화적이 되는 것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환경친화적이 되는 것은 이익이 된다라고 해석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페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로 봐야 됩니다 페이가 이익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을 그 약은 나에게 빠르게 일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워크는 자동사로 쓰이면 효과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약간 흘리듯이 발음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실 수 있는데 분명히 it actually works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국어로 진짜 되네 뭐 진짜 되는데 이런 의미에요 자 이번에는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동사 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well I'm not Tony Stark but if I were Tony I would tell you how honored I feel and what a joy it is to receive this very prestigious award Tony you know the best thing about Tony is also the worst thing he's always working 사실 장면이 전환되는 사이에 뭔가 생략된 장면이 있어요 토니가 주사위를 굴릴 때 옆에 있는 여자한테 행운의 키스를 불어 달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앞 장면에서 오비디언은 토니 스타크가 항상 일한다는 의미로 워킹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토니 스타크는 행운의 키스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워킹을 씁니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말장난을 한 거예요 영어를 잘 모르면 이 장면이 왜 재미있는 장면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헐리우드의 영어를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옘은 the medicine works only quickly 그 약은 나에게 빠르게 잘 듣는다 그 약을 먹으면 감기나 두통과 같은 병이 빨리 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텔 역시 자동사로 쓰이면 효과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be bound to 부정사는 뭐뭐하게 마련이다 반드시 뭐뭐하다 의미이고 이 문장은 돈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 뇌물 같은 걸 먹이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쓰여요 카운트가 타동사로 쓰이면 숫자 등을 세다의 의미지만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메터와 동의어입니다 이 문장은 이때 강조 구문과 not a buffy 구문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 구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카운트에 전치사 on을 붙이면 모모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의미가 됩니다 depend on과 동의어죠 카운트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동사들 중에서 work 그리고 do가 독해 지문과 회화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카운트와 페인은 이따금 등장하긴 하지만 자동사로 쓰일 때 의미를 잘 모르면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텔의 경우 독해 지문이나 회화에 등장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빈도수가 높은 것들부터 차근차근 익히세요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유도 부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